6호선, 7호선 놀이마당에서 있는 밤벨 아이조아 팀이랍니다. 나이들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 동아리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춤도 추고 또 우쿨렐레도 연주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실버 세대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신데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평균연령 64세가 됩니다. 평균연령 64세에요? 누가 가장 연장자이신지 모르겠어요. 70 하나입니다. 실버 세대 맞네요. 진짜 건강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들 들고 나오신 악기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쿨렐레입니다. 자그만 아끼지만요.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요. 여러 가지를 병행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아름다운 실버 알로아 팀의 노래를 한번 틀어볼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하와이 연정입니다. 하와이 연정 하와이 연정